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3명이 새벽에 음주 차량에 치어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.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는 오늘 구속됐지만 대회 운영 방식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습니다.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음주 차량이 마라톤 참가자 3명을 덮치기 6시간 전쯤 어둠 속 경광봉을 켠 무리가 갑자기 나타나고 놀란 차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옆 차선으로 옮겨갑니다. 주최측은 사전에 인도로만 뛰도록 교육했고 이마에 헤드라이트 같은 개인 안전 장비를 꼭 갖추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지만 빠르게 달리는 운전자가 국도 각길을 달리는 마라톤을 인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특히 500km 넘는 대회 구간에는 인도가 끊기는 구간이 적지 않아 사고 위험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. 사고가 난 마라톤 대회에는 구급차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. 국도나 이런 게 인도가 확고되지 않고 가변만 있는 거는 사람도 주행이 가능한 길로 그건 갓길로 주행하더라고요. 이렇게 출발할 때만 저희가 했었고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. 지난해 육상대회 부상자 5명 중 1명이 차량이나 자전거 등과 부딪혀 다쳤을 만큼 안전관리가 중요한데 통일된 지침 없이 대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다음 주 주최 측을 불러 안전관리 부실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. SBS 안희재입니다. SBS 안희재입니다. SBS 안희재입니다. SBS 안희재입니다. SBS 안희재입니다. 감사합니다.